세계 각계 전문가들이 인공지능보다 기후변화를 올해 인류의 최대 위협으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이 펴낸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를 보면 전세계 전문가 1,490명을 대상으로 34가지 글로벌 리스크 중에 복수로 선택하게 했더니 66%가 극한의 날씨를 골랐습니다. AI가 생성한 가짜 정보와 사회적 정치적 대립은 각각 53%와 46%로 2위와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 생계비 위기와 사이버 불안을 지목한 응답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응답자의 3분의 2가 날씨를 위험요인으로 보는 것은 지난해 여름 북반부가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더웠던 것으로 나타난 점과 관련이 깊습니다. 올해도 지구온난화를 가속하는 엘리뉴가 5월까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